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예전 경기도 동남부 지역을 달리는 수려선 노선에서 우리가 살만한 곳을 찾는다면 어디가 될지 여주시 세종대왕면 메률이라는 곳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수려선 수려선이라고 하면 수원의 수와 여주의 열을 합친 말입니다. 수원에서 여주까지 이어지던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수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수려선이 달렸고 서쪽으로는 인천까지 수인선이 달렸죠. 동쪽 수려선과 서쪽 수인선 모두 경남철도 그러니까 경기도 남부철도라고 하는 사철회사가 운영했습니다. 그 라인을 옛날 수려선 라인을 지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치가 수원역입니다. 이 수원역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주까지 이게 수려선입니다. 중간에 용인, 양지, 마장, 이천 등을 지나게 되죠. 이 서쪽의 수인선을 통해서는 소금이 경기도 내륙으로 운송되었고 수려선을 통해서는 여주의 쌀, 여주 쌀은 지금도 유명하죠. 이천살도 유명하고 쌀이 서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라인이, 물류의 라인이 만나는 곳이 이 중간의 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수원 화성은 남쪽 지역 팔달문 쪽에 시장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수인선과 수려선의 물류가 거기서 만나기 때문인 거죠. 그 팔달문의 살짝 남쪽에서 경부선과 수인선, 수려선이 교차를 하면서 이 경기도 남부 사람들은 그 딱 중간에 있는 수원 팔달문 남쪽에서 물류 교환을 한 겁니다. 장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도 팔달문 남쪽은 지금까지도 시장지역으로서 발달을 했죠. 수원에서 용인 이천을 거쳐서 여주에 이르기까지 수려선 철도역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도심들이 발달했습니다. 이들 역전마을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팔달문 남쪽의 시장거리에 있던 예전 본수원역, 화성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는 용인 구도심, 처인구에 있는 김양장역, 이천역, 여주역처럼 여전히 도심이 기능하고 있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의 주인공인 메류역처럼 도심이 거의 소멸한 곳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고소점상에서 구입한 자료인데요. 단기 4293년, 그러니까 1960년에 열차가 운행하던 시간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제 손바닥보다 절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건문이 들고 다니다가 창고하는 자료였던 거죠. 그게 어느 순간 우연히 흘러나와서 최근에 저한테 온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자료 속에 수료선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료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역이 있었습니다만 1960년대가 되면 이미 상당 역들은 폐역이 됐고 보시다시피 여주, 이천, 용인, 수원 이 내역밖에는 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식민지 때 만들었지만 그 뒤로 유지보수를 잘 안 했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느렸답니다. 그래서 열차가 달리고 있으면 옆 동네 아이들이 뛰어가지고 열차랑 내가 누가 빠른가 경쟁하기도 하고 버스랑 부딪혔는데 열차가 넘어갔다는 전설도 있고 짐이 무거워가지고 열차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열차 밀어서 올려보냈던 전설도 있는 여러 가지로 경기도 동남부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천이나 수원 쪽에 여주나 이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유가 수료선 타고 이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인 거죠. 지금 보시는 풍경은 수원역 동부 지역의 예전 구도심 사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 지은 도시형 한옥이죠. 계량기화집. 근데 이 계량기화집이 있던 라인 블럭은 철거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년쯤 전에 답사했을 때 이런 풍경이었으니까 지금쯤은 아파트가 완공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본소원역이 있던 주변이 도심이 되다 보다 워낙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아파트로 재건축할 만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공사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신 이 위치를 지적도를 때 보면 여긴 여전히 철도 지목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철도 시절에 철도가 이 차가 들어간 라인에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은 본소원역, 팔달무 남쪽에 있던 화성역의 철도 직원들이 머물던 철도 관사 건물입니다. 이 전체가 한 건물이었고 여러 직원들이 칸을 나눠서 살았던 거죠. 이게 일종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해방된 뒤에 일본 식민지 지배자들의 재산을 민간에게 넘기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불화라고 합니다. 불화 작업을 통해서 민간에 들어갈 때 한 건물을 통으로 주지 않고 쪼개서 줬어요. 등기를. 그러다 보니까 필지가 나눠졌고 주인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수리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붕 색깔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이 대전의 소재동이라든지 용산 철도 공작창이라든지 지방 가시다 보면 이렇게 이어진 건물인데 지붕 색깔이 다른 건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건물들은 틀림없이 식민지 때의 철도 건물이거나 군청, 시청에 직원들 건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에 이 관사 건물 앞에 보시면 주민들이 그려놓은 철길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이 수려선은 워낙에 70년대에 사라지다 보니까 큰 쪽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수려선에 관사 건물이라든지 역 건물, 창고 건물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 지역 전체가 현재 재개발로 사라진 상태인데 사라지기 몇 달 전에 이게 관사 건물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답사 동료와 함께 갔는데 갔더니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철개도 그려놓고 수려선 운영하던 시절에 사진도 붙여놓고 했는데 이미 옆에는 철거 철거라고 했던 거죠. 이 건물의 존재가 좀 더 빨리 알려졌다면 아마 이 관사 건물 정도는 보존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건물이나 지역의 개발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물류를 담당했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수려선의 흔적 하나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남긴다면 이 건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수려선이 사라지고 나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여기 있던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수려선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 매류동, 매류리의 주민들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수려선은 잊지 못하고 계시는 느낌을 보여주셔서 답사하다가 대단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매류역에서 현재 예전 수려선 열차가 다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전 슈퍼라고 하는 이름의 슈퍼마켓 역이 있던 역 앞에 슈퍼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는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뒤에 벽에 그려져 있는. 철도입니다. 수려선 등기기관차 그림입니다. 현재 예전 수려선 라인 중에 이렇게 차량 그림을 그린 곳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열차 그림의 반대편을 보면 옛날이요. 육십 년도 매류역과 마을 풍경. 이때 우리 마을 잘 나갔다는 거죠. 이때의 영화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다. 철도가 다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라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짙게 느껴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전 슈퍼인데요. 아마 지금은 폐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답사했을 때만 그랬을 수 있지만. 이 슈퍼마켓이 재미있는 것은 수려선이 폐업한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슈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역도 없어진 지역인데 그 옛날 역 앞에 있는 슈퍼마켓 이름을 역전 슈퍼라고 붙인 데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수려선 다닐 때 영화로 그대 번성함을 정말 못 잊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는 슈퍼마켓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이 지도는 여기 있던 메류리 주변의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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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게 철길이었던 거예요. 철길에 철로를 걷어내고 포장해서 도로를 쓰고 있고 여기 갑자기 넓어지지 않습니까? 철이. 여기가 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역전 슈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흔적이 사라진 철도지만 지적도를 통해서 보면 마치 유령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듯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적도라는 게 참 그렇게 오묘한 재미가 있고 이 지적도만 잘 뜯어봐도 여러분은 집에 앉으셔서 한국 구석구석을 다 합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류리, 메류역에 자리하던 메류리 지역을 좀 보면 왜 이 지역에 수려선 메류역이 위치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을 보면 양화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요. 이쪽으로는 메류천이라는 하천이 흐릅니다. 범람지죠. 두 강이 만나는 범람지고 여름에는 살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물만 빠지고 나면 농사짓기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농사를 아래서 지으시고 약간 언덕배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철길은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언덕 지역들을 찾아가면서 운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선도 그렇고 지금의 철길도 그렇고 철길을 보면서 파악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철길이 다니는 곳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잠기지 않습니다. 철도 설계할 때 그런 거를 보고 설계하거든요. 철도 라인보다 위에 사시면 물난리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특히 물이 있으면서 물이 있는 철길 주변이면 여기는 물이 풍부하면서도 물에서는 안전한 지역들이다. 이런 지역들. 용운 1이라든지 메류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읽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철도 취미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땅을 고르고 집을 고를 때 하나의 기준으로서 철도 노선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례로서 철도가 안 다닌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철도가 다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메를류의 사례를 들어서 철도를 통해 땅을 잃는 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